명왕성 근접관측에 성공한 미국 우주탐사선 뉴 허라이젠스호가 앞으로 20년 더 가동될 전망입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뉴 허라이젠스 연구를 이끄는 앨런 스턴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 허라이젠스의 메인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게 되는 시점을 203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스턴 연구원은 이 기간에 우주선이 정상으로 작동한다면 계속 과학계측 정보를 지구로 전송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지난 14일 명왕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난 뉴 허라이젠스는 앞으로 얼음과 암석 파편으로 구성된 카이퍼벨트 구역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파편 등에 충돌할 확률은 약 1만 분의 1로 추산됩니다.